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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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식당 같은 데 말고 그냥 길 가다가 음식 이런 거 좀 사 먹으려고.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옷 입어야 되는 거 알지? 안녕하세요. 약간 양념 갈비, 돼지 갈비 느낌. 기대돼요. 그때 백종원 선생님이 말했어요. 그래서 파타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먹지 말고 이런 길거리에서 먹는 파타이가 제일 맛있다. 라고 승관이가 전해줬어요. 그래요? 아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. 직접 본 것도 아니고. 여기 젓가락. 여기 젓가락. 이거를 살짝 찍을래? 내 측정. 한번 먹어볼게. 먹어봐요. 맛있어? 맛있다. 맛있어? 파타이가 맛있네. 백종원 선생님이 왜 길거리에서 먹을라는 줄 알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파타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몇 번 먹어봤어? 많이는 아닌데 그리고 그래도 한국에서 몇 번 먹었어. 맛있어. 일단은 내가 영상 촬영을 요즘 연습하는데 딱 영상 촬영하기 연습하기 딱 좋은 느낌.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이뻐가지고. 너무 맛있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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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어. 먹어봐. 맛있어? 응. 그래, 그래, 그래. 뭐하세요? 딱 맛있다. 짜증나. 좋아. 바나나. 뭐일까요? 그거 아까ャ desembu가 영상 봤던 거다. 달달한 거. 먹을까요? 좀 바나나 올려주는 건가? 아 끝났나 보다. 땡큐. 됐어. 먹어봐봐. 야 어때? 아이고 아이고. 불깜짝이야. 야 어때? 맛이 없을 수가 없어? 바나나를 올려서. 음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안다는 게 이상할 정도야. 너무 내 스타일. 그래요. 맛있다 맛있어. 맛있으니까 기분 좋아. 그러니까 재밌네. 아 이런 데 또 앉아서 먹는데 여기 딱 스탑줄 더 앉아서. 난 이렇게 조용한 데가 더 좋아. 근데 여기 앉아서 좀 먹을래요? 이제 닭다리 하나씩 먹으면서 할래? 바로 곤충으로 가자. 곤충? 너 진짜 먹을 거야? 아니 나도 안 먹을 거야. 그러면 먹지 마 그냥. 하자. 나는 해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둘이 하는 거 구경해서 진짜 담아줄게. 이쁘게. 어때? 아 같이 하자. 저는 제일 조그만한 걸로. 아 어디 또 한 렉키 돌아가? 네. 네. 아 죄송합니다. 냄새 안 나. 바깥이 약간 맛있을 거래요. 냄새가 안 나. 야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긴 했어. 나는 어릴 때부터 절대 먹기 싫었어. 지금 먹을까요? 네. 내가 두 개씩 먹게 됐어. 지금 뭐지 뭐. 일단 내가. 내가. 여기 일단 여길 먹을게요. 어디야? 으악! 으아아! 배고플레이브 별거 한 거 없는데 재밌다, 그래도. 프리비어래. 과연 맛있을까? 국수류는 맛있을까? 잘생겼다. 맛있지 않고. 더 고수? 이거 다 고수야? 이게 다 고수라고? 고수 이렇게 안 크잖아. 아, 땡큐. 나 생각한 것보다 다른데? 약간 맑은 거 생각했는데, 나. 짜장면. 되게 맑은. 쌀국수 같은데? 쌀국수인데 약간 국물이 조금 진한 약간. 맛있는데? 아, 그래? 쌀국수인데 진하다. 유plo Ren 맛있더라고요. 맛있어, 맛있더라. 맛잣고. 맛잣고, 맛잣고. 맛있지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, 맛있다. 아 뜨거워! 내 발목에 이걸 떨어뜨려? 내 발목에 이 숙주를 떨어뜨려? 피시안 칩스나 시켜가지고 좋아 생선에 과자 생선에 과자 그냥 말자마자 좋네 와 여기 좋은데? 뭐야! 가자! 우와 대박이다 되게 좋다 나 이런 데지 몰랐는데? 나 이런 데지 몰랐는데? 이게 담기지가 않는다 대박이다 지금 시간까지 차가 이렇게만 돼 아직도 올림픽대로야 저기 더 마시고 싶어 칵테일 칵테일? 기다려봐 달달하고 예쁜 칵테일 달달하고 예쁜 칵테일 어 달달하고 예쁜 칵테일 달달하고 예쁜 거 약간 뭐 도대 쪽으로 갈래? 아 어디든 우지 형 가만히 얼굴 내리나 봐 하나 둘 셋 이러면 인기 우리가 그렇게 좋니? 피곤해 죽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 아유 좋아하면 좋아하면 말을 할 것이요? 자꾸 이렇게 뒤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피곤해 피곤해 진짜 빨리 먹어 그치 먹어 그치 피곤해 한 적은 먹어 먹여줘 먹여줘 그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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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한 번만 먹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어 노아야 맛있다 내 취향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안아 우리야 좋아 그만하고 빨리 먹어 지금 시야가 좀 트여있고 뒤쪽에 이쁜 건물들만 앉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우지 형이랑 같이 오붓하게 밥먹을 것 같아 갑자기? 우지랑 이렇게 밖에서 오붓하게 밥먹은 적 없잖아 밖에서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게 밥먹은 적 없잖아 셋이서는 없지 오붓하게도 밥먹은 적 없잖아 셋이서 오붓하게 둘 다 처음이다 이거지 그 말이지 네 일단 약간 파트 1이 끝난 느낌? 파트 1이 끝난 거지 이 아름다운 밤을 위하여 우리 건배 한 번만 더 할까? 갑자기 이렇게 연주 먹는 것 같은데? 고맙습니다.